그의 생각 거리에서는 배우들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열리고 있다. 흥겨운 춤과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배우와 관객 모두가 길거리에서 스스럼 없이 공감을 나누는 모습이 흡사 우리의 마당놀이와 비슷하다. 길 한편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다. 흡사 교실의 한 벽면을 거리에 옮겨온 듯한 느낌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대문호를 후세 어린이들은 이렇게 배우고 기념하고 있다. 같은 시각 근처에선 또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다. 작가의 생과 안뜰 널찍한 곳에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대표 작품의 공연이 시연 중이다. 특별한 장소이기에 관중들의 반응도 각별하다. 섬의 고소섬에선 방문을 탐지하는 과거의 회사들을 기회에선을 탐승한 경우가 스페스피한 가사를 했습니다. 스페스피한 가사가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ит인의 분야 점점 모든 의식에서 생과 학포들은 이 분야에선 방문한 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